대덕대학교 유능한 일꾼, 선련한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는 전국 성주련 선생님의 건학 의념에 기초하여 1981년 개교한 이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부권 명문사학입니다 1948년 대전고등공민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법인 창성학원과 5개의 산학학교를 설립하여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81년 충남경상전문대학에서 2012년 대덕대학교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영을 바꾸기까지 대덕대학교는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능성의 가치를 믿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명문사학 그리고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덕대학교는 5개의 계열과 3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굳센의지, 군사계열 미래공학기술을 선도하는 공학계열 맞춤형 실무능력 중심의 자연과학계열 인문적 소양과 창의력을 갖춘 사회교육 계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예체능 계열에 이르기까지 실무능력 중심의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세계가 페류로 하는 창의적 인재가 대덕대학교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선정 2016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전문대학 부문 2위 2016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2017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2회 연속 인증 2019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6년 연속 선정 2019년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7회 연속 인증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덕대학교는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미래형 창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산학협력, 글로컬 혁신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덕대학교는 기업에 필요한 실무 인재를 양성합니다 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전공에 따른 자격증 취득, 다양한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해 경력있는 신입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허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취업 상담과 취업 클리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또한 2천여 개의 넓은 산학협약기업 네트워크로 기회의 장을 열어 취업의 꿈을 이루어집니다 대덕대학교의 가디언 제도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수가 1대1로 학생을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로드맵을 통해 공동체 활동, 공사활동, 취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능 나눔 활성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재능 나눔 활동을 전개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 문화 정착의 앞장선 결과 교육기부 대상 수상과 교육기부 우수기관 2회 연속 인증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재능기부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 양성대학 각종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꾸는 대덕대학교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어 다양한 인재들이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캠퍼스 안까지 들어오는 편리한 대중교통 대전, 세종, 청주, 천안을 아우르는 셔틀버스까지 대덕대학교의 캠퍼스에는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35종의 대내외 다양한 장학금과 휴게실, 체력단련실, 노래방 등 각종 복지시설이 있는 생활과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풍성한 행복을 전합니다 대덕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제 대덕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살의 열정, 20살의 꿈 대덕대학교에서 모두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미래가 열리는 대학 대덕대학교 학생이 행복한 대학, 미래의 삶 선배님들도 감사합니다.